오늘은 즐거운 휴가 날이에요. 그동안 너무 아빠 집만 열심히 정리해가지고 제 방이 좀 많이 지저분해졌거든요. 그래서 오랜만에 방 정리 좀 하려고 합니다. 일단은 제가 공책을 열심히 비우고 있는 걸 아실 텐데 이 공책을 다 썼어요. 이제 이 무미니 공책을 써보려고 합니다. 그다음에 저 4월에 사실 뮤지컬 공연 올렸었거든요. 짠! 직장인 취미반 공연으로 올렸었는데 이건 대본이고 이건 악보집이거든요. 악보집은 필요 없을 것 같아서 대본만 보관하겠습니다. 4월 브이로그에 올리려고 했는데 브이로그 편집이 잘 안 하게 되네요. 회사에서 책을 한 달에 한두 권씩 시킬 수 있어가지고 책이 좀 지금 많이 쌓여 있는데 책을 좀 팔까봐요. 회계 관련 책도 두 권이나 신청해서 읽었는데 이게 좀 더 쉬웠어요. 이거 팔까 말까 좀 고민되네요. 얘를 팝시다. 그 다음에 여기는 정리를 해도 해도 지저분해지는 곳인데 필름 카메라는 필름 카메라 통에 넣어주고 저희 동네에 제로 웨이스트 샵이 생겼거든요. 거기에 전선 수거 통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두면 될 것 같아요. 마지막으로 화장대. 이거 드라이기 고장 나가지고 샀을 때 준 거치대인데 안 써서 이거 버리겠습니다. 차마 몇 년도에 가져왔다고 밝힐 수도 없는 이 호텔 이런 거 옛날에는 참 왜 이렇게 열심히 챙겼는지 모르겠어요. 아무튼 이거 다 써가지고 둘 다 완전 비었거든요. 두 개 버릴게요. 일부러 영상에 찍으려고 안 버리고 있었어요. 이거 짜증나요. student circle